담가서 살 꿈에 젖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오니까 뭐 그런. 문재인 양산 사저 경호시설 3억 들여서 조경수목 울타리 조성. 산철죽 1480주. 조판나무 640주. 양산에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무슨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동안 해온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보미온의 시청자 수를 고정시키는 애라는 이야기인데 공병호 tv는 정확하게 22년 9월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대개 유튜브의 영상 송출은 100% 가운데 80%가 추천 동영상이 자제합니다. 추천 동영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압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존의 송출량의 10분의 1로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지금 실시간 방송 전혀 노출 안 시킵니다. 아주 악랄하게 노출 안 시키죠. 뭐 그렇게 아주 꿈에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재형 종로구에서 오른 사람이 이야기하네요.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산업부나 한수원과 아무런 상의나 논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고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고리원전 1호기 연구정지 성포시에서 탈원전 정책의 큰 그림을 다 밝혔습니다. 인수위에 논의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취임 한 달 만에 그 모든 것을 다 말한 것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전감사원장입니다. 감사를 진행할 때 제가 궁금해서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청와대가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산업부에 탈원전에 대한 의견을 달래거나 보고서를 올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원전을 실제 담당하는 한수원에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탈원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국가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무부처와 해당 기관의 사전 검토나 의견 제시 하나 받지 않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신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주변 그룹과 함께 밀어붙인 것입니다. 산업부나 한수원은 이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무리하게 원전을 폐시하고 감사를 받고 수사에 기소까지 당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뭐 이런 끈으로 무사하겠습니까 무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한 겁니다. 정신 나간 짓을 그래서 오늘 양산의 사제의 무슨 조경수를 뭐 십년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야 꿈도 참 야무지다. 나라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나라 자체를 나라를 이렇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그런 비리라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동안 다 이제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다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보를 못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또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선거 공정성 문제에 다 집중이 되는 거죠. 선거만 제대로 치러질 수가 있으면 국민 뜻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그 사람을 그냥 바꿔버리면 되니까 국민들이 자기들이 그냥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나라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나라가 정말 이제 어려운 거죠.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셨어요.